자 스토리 올베릭 이장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올베릭은 길을 떠났다 한번 잃어버린 자신이 검을 휘두르는 의미를 되찾기 위하여 과거에 자신과 왕을 배신한 에어하르트의 발자국을 따라서 올베릭이 토벌한 거한 산적 가스통의 이야기에 따른 면이 여기 에어하르트를 아는 흑기사 구스타프라는 남자가 있는 듯하다 이리하여 빅터할로우에 도착했는데 거기 여행자씨 이 걸러쌤을 아시나? 1년에 한번 열리는 무투대회 중이지 아 무투대회 중이래요? 불꽃틴은 예선에서 승리한 건 8명 그 중에서도 주먹할 명은 이 4명이지 대외 4연속 우승 중인 무적의 왕자 분세히 아치볼트 폭설의 땅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검사 얼어붙은 검 조슈아 아치볼트의 자리를 노리는 영원한 이인자 광검의 웰레스 그리고 또 한 명은? 흑기사 구스타프지 아! 흑기사가 여기서 엄청 센 그 검투사래요? 나 구스타프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어딘지 아나? 흥행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구스타프를 만나고 싶으면은 본선으로 가래요? 아아... 제가 본선 추천자보다 강하다면은 지금 중간에 껴서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강자 두 명을 쓰러트리고 진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선으로 본선으로 오 만한 강자 6레벨짜리 자... 내검장으로 혼내주겠습니다 크으으으 구구구구 야... 맥델은 처음 떴네요 이건 해줘야겠는데요? 데미지 한계 돌파 주겠습니다 야아... 다음은 이 녀석 불소난 강자 6레벨 자 천본창으로 혼내줍니다 도전자 빅토리노 본선출정자가 나왔답니다 이 해적사냥꾼은 검,당검,바람,어둠에 약하대요 검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가도록 하겠다 오 어 뭐야 어? 단체전이야? 잡았구요 이렇게 돼버린 상 덱이 나가달라고 드디어 본선 시작이야 준비됐어 처음으로 소개하는 걸 이 남자 사상 최초로 5대회 연속 우승인가 무적의 왕자를 막을 자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아치볼트 아치볼트 조슈아 조슈아 곤드라토 월레스 버나드 버나드 그리그 구스타프 구스타프 이 녀석인가봐요 오 해적사냥꾼 빅토리노를 날려버리고 참전 그 출장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강한 자가 옳다 그것이 이 대회의 절대적인 룰이다 올베리크 어 구스타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알고 있다 에어하르트경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냥 알려줄 순 없어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알고 있겠지 결승에서 기다리지 야호 준비를 마치고 세실리와 대화한다 저기 mpc 또 있네 오 조슈아죠 조슈아는 약점이 도끼 지팡이 불빛이라고 해서 약사로 하겠습니다 하지메 하지메 아 뭐야 단체전이었어? 오 꽤 튼튼하다 체력은 7천 남았네요 총 18,000이고 내검작 와 15,500 어 다음 시합인가 봐요 아치볼트의 약점 당검, 활, 얼음, 어둠이래요 시작 우리 챔피언은 아치볼트는 이만이네요 체력이 에이 빙결마법 아 너무 쉽게 이겼는데 자 다음 구스타브 좋은거 가지고 있나 오 뭐야 전력으로 가도록 하지 모찌론 모찌론 하지메 하지메 자 도와드로 혼내줍니다 음 체력 몇일까요 3만 9천 오 꽤 많네요 음 10,400이 마무리 뭔가 거물 바꿔서 그런가 되게 세진거 같네요 고스타브 방법 두개 재네요 약속했으니 에어하르트 경의 위치를 알려주지 에어하르트 경의 출신지를 알고 있어 호룸부르고 변방이라고 그라라드라고 하는 말이요 아 고향이 망하고 용병단에 들어갔대요 고향은 왕에게 버려졌다고 아 에어하르트한테 복수였대요 그 배신이 오 에어하르트는 사막마을 웰스프링에 있대요 이리하여 올베릭은 빅터할로우를 떠났다 흑기사 구스타브로부터 들은 에어하르트의 과거 직접 만나 진위를 확인해야한다 설령 검을 맞대게 될지라도 썰랜드 지방 웰스프링으로 올베릭의 여행은 계속된다 웰스프링 여기죠 두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3장이 다음은 어 프림노즈한테 가야겠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쪽이 프림노즈가 있는데 되겠죠 어 여기 동굴이 있네요 성화신의 사당 여기는 신간의 수호신 성화신 엘프리게 재단이다 여기 도착한 여행자여 그대에게 신간의 소양을 내린다 신간으로 배틀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간은 사이러스 한번 주겠습니다 여기도 동굴이 있네요 거왕의 영무요 35레벨? 어 저기 뭔가 상자가 잠깐만 길이 없네 여기 이게 어! 보스 이따마요? 어 뭔가 강한 기척이 느껴진다 전진하겠습니다 보스 코끼리다 조사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리천 체력 엄청 약하네요? 35레벨 던전인데? 오데르 파이어 오 버티네 내검장 다이첸 다이첸 브랜드요 고레대 오 딱히 뭐 주는 건 없습니다 어우 자 스틸스노우로 도착을 했습니다 었에 일 안